1. 누가보금 7장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보금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보금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남자는 바리세파 사람이었던 시몬이었고요. 여자는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세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거의 왕따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죄인으로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는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던 바로 그런 시대죠. 한 사람은 이 잔치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여인은 그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또한 절대로 와서도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이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 바리세파 사람, 바로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누가 보아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볼품이 없었던 사람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상에 존경받던 사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한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의 예상과 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여인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소망을 얻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이 바뀔 거예요. 오늘 말씀해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의 신앙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신앙인이었어요. 이 바리세파 사람도 신앙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의 길이 달라요. 바리세파 사람의 선택과 이 여인의 선택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리세파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바로 이 여인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세파 사람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세파 사람 조금 후에 아래쪽 본문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가 사실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소할 곳이를 찾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세파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수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로부터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세파 사람이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는 순수한 의도의 초대가 아닙니다. 이 초대는 그 뒤에 음모가 있었어요. 그 식사의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의 음모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그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한 의도와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초대에 응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초대하면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리세파 사람들 그 초대에 예수님이 왜 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또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일을 쓴 바리세파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왜 못 만나는가 그분을 초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초대하셔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초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와주십시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따라 하셨잖아요. 이 고백을 마음의 고백으로 지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이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초대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구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함께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곳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여자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 그냥 다짜고짜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향해서 그냥 다른 수식 없이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이 여자가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마을에 소문난 여자. 이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 이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바리세파 사람들은 실은 부정한 이러한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는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들과 더구나 접촉은 더구나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한 죄인들과 접촉을 하면 내 인생까지 더러워지고 내 인생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세파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 자리에 이 여인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내가 초대받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가면 부정하다고 나를 쫓아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가냐고요. 더군다나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갑니까?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갔나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 아멘.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바로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까닭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한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갈망했나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한 것이죠? 그 까닭은 이 여인의 삶을 향한 성경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수식어 보시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한 여자 이게 전부예요. 이 여자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 이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바리세파 사람 시몬의 반응을 우리가 아까 읽으셨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아니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를 알았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 오게 두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시몬의 반응이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갔던 것은 갈망 때문이었고요. 그 사람을 향한 이 수식어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이 여인은 창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대했을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만 이 여인을 여겼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마을 전체의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알려진 왕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예요. 이 여인은 뭔가 길이 필요했어요. 인생의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여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예수밖에는 그 여인에게.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발견해요. 신앙의 본질은 갈망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망이 뭔가요? 그것은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난 살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과 바리세파 사람 시몬의 차이점이에요. 바리세파 사람 시몬은 주님을 대할 때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식사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세파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는 신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 신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에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갈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한 가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더러워도 추해도 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해도 내가 어제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아멘 죽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여러분 자기가 너무 더러우면 죽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안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를 가냐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떻게 예배를 가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보셨나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이런 인생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을 가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서 때가 너무 많아서 이 모습으로는 목욕탕에 갈 수가 없다. 목욕탕 주인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목욕탕 주인이 나를 뭘로 보겠냐는 거죠. 집에서 여기서 한꺼풀 벗기고 그리고 내가 가야겠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더럽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갑자기 암행을 안 하셔서 당황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예배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지속되어야 해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더 더 죽게 달려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향욕합을 가지고 갑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고 갑니다. 이것이 죽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함께 3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8절의 말씀은 이 전체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을 그어놓으셔도 좋고 황광편들을 완전히 그어놓으셔도 좋아요. 3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와서 뭐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방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방에 등장했을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분위기였겠어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말을 멈추고 이 여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을까 저 여자를 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눈빛으로 모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를 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바로 뒤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 여인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눈물은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얼만큼의 눈물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의 눈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씻어질 만큼의 눈물이 흐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참을 울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 발 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전체를 덮고 발 전체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여러분 이 눈물은 첫 번째는요. 이 눈물은 자신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향한 눈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앞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그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약점을 잡거든요. 사람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걸 위로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절대 울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난 걸 그분 앞에 서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울지 않는 곳에 너무 익숙해서 주 앞에 눈물 흘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오늘은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푹 놓으시고 내 마음 속에 지금 꽁꽁 숨어있던 그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눈물이 회복될 지어다.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제 인생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봤어요.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장면은 제가 대학 입시 때였어요. 제 대학 입시 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학력고사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수능 세대는 알 수 없는 세대가 있어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그때는 먼저 학교를 지원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거였어요. 요즘처럼 여러 군데 지원 못해요. 딱 한 군데 지원하는 거. 그리고 가서 시험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되어서 막 가만히 서 있어도 손에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옆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4일째부터 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 제가 또 생각해 봤더니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또 한 번 있었더라고요. 또 한 번. 그것은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한참 뒤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게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를 했었냐면은 지금 온두리 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매일매일 가서 두 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자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본당 오픈을 아는데 그때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빙고 본당 의자 아시죠? 개별 의자로 돼 있는 의자 여섯 개 붙이고 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볼록볼록해서 그래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역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주로 기도했던 주제들이 뭐였냐면은 내 과거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삶은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던가. 주님은 대체 어디 있었던가. 주께 늘 물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게 응답이었어요. 내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주께서 바로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많이 얘기 안 해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힘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대학교 시절.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온 다음부터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고 제 힘들었던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볼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제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쏟아놓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괜찮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과거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과거.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예수님의 발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있는 바리세파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발을 뺐을 거예요. 이 더러운 여인이 어디 더러운 눈물을 어디 발에다가 흘리고 있는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빼지 않으셨어요. 저는 발을 빼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발 위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발을 빼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흘릴 때까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이 여인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를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의 눈물은 의미가 바뀝니다. 처음에 그 눈물은 과거를 향한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한풀이를 하는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의 죄를 향한 회개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저 앞에 달려가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주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보았어요. 이것이 이 여인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주위협 주변에는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득실득실 했어요. 모두 다 조롱의 눈으로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바리세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의식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광신자로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렐루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광신자로 보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알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을 울다가 이 여인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죠. 그것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온 발이 적셔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이 여인의 사건이 결코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획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누가 계획으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리라 아니라고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눈물이 쏟아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건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수건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완전히 젖어버렸는데 이 발을 닦아드리긴 해야 되는데 수건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머리를 푼 것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올리고 다녔기 때문에 머리를 올리고 다니다가 여러분 이 머리를 풀어서 내린다는 것 이것은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해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내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감수하였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여도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다면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맞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자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는 누구의 자세인가요? 또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종의 자세.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의 자세로 엎드려 있었어요. 그 발에 입맞추기 시작했어요.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발을 씻겨주는 일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될 때 주께 가장 가까이 갑니다. 얼만큼 주님의 발 바로 앞까지 그 주님의 발에 키스할 만큼 주님과 터치할 만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바리세파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었죠? 식탁이 있었죠. 그리고 식탁을 중간에 두고서 예수님은 이쪽에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은 반대쪽에 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신앙 주 앞에 종이 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버립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네 가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갈망 갈망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헌신 아멘 네 가지 단계를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품으십시오. 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종의 자세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바리세파 사람은 딴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3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바리세파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에게 손대고 있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텐데 그 죄인인지를 안다면 저렇게 저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텐데 무슨 말이죠? 이 남자는 예언자가 아니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더러운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더러운 죄인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주시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그가 몰랐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세파 사람 시몬의 인생 그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함께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이 비유가 중요한 비유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채권자가 한 명 있습니다.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한 방법은 뭐였죠? 그 빚을 면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 비유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 비유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채권자에게 빚을 졌다는 이 두 사람은 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채권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다 죄인이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전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렇게 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은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빚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 다 빚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500대나리온 한 사람은 50대나리온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죄 어떤 사람은 작은 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왜 전부 죄인인가 우리가 그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 이것이 바리세파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도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만 죄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죄인이다. 너도 무슨 죄죠? 이 바리세파 사람은 이 여인처럼 실제로 가늠을 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바리세파 사람은 이 여인이 짓고 있지 않은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죠? 교만의 죄. 자기의를 내세우는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 뭔지 아시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 보기에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리세파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모두 죄인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내게는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빚진 액수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고서 너는 참 빚을 많이 졌으니 넌 참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의 빚은 적기는 하지만 본인도 못 갚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서로서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너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그에게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난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천입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모두 죄인이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오직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은 이 채권자가 그 빚을 면제시켜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빚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자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의 방법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이 채권자는 빚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용서가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렬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어떤 죄가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비유를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물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 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 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참 독특한 질문이에요. 자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 빚진 사람이 빚진 사람 두 명 중에서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나요? 할렐루야 누가 빚을 줬어요. 빚을 면제해 줬대요. 물어보나요? 당신은 채권자를 사랑하게 되시겠군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질문은 이렇게 해야죠. 자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빚을 면제받았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아할까요? 이건 말이 되는 질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할까요? 이건 말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그 메시지는 채권자의 의도입니다.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의 빚을 면제시켜준 채권자의 의도. 채권자는 왜 이 두 사람의 빚을 면제시켜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발견해요. 이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면제시켜준 이유는 이 두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채권자는 빚진 자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채권자가 이 빚진 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 빚을 면제시켜주면 그러면 이 그 빚을 면제 받은 이 사람들이 채권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은 왜 날 용서하시나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온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내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냐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 드리지 않아도 그분 잘 사실일 수 있는 분인데 왜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사랑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사랑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왜 사랑이 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난 사랑이 없을까요?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리라. 아멘.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자신이 여인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네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해줄까 말까 하지 않고 주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셨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상해 보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까닭은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사랑스러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우시다. 용서에서 사랑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47절과 48절의 말씀을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인께서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받은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와 조금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까닭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즉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이유는 이 여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이 앞에서 보셨던 예수님의 비유 빚진자의 비유와 정확하게 반대의 메시지예요. 빚진자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여러분 빚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즉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 먼저고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이것이 비유의 메시지고요. 오늘 47절의 메시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반대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반대의 메시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네. 할렐루야. 금방 놀라운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그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남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끝없는 용서의 관계 괜찮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아요. 탕자가 방탕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듯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식탁에 앉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이 가거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이 앞에서는 계속 사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랑해서 용서를 받고 사랑해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정서 13장 13절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거기서 사랑이 생겨나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이 가거라. 마지막 주님의 축복이에요. 평안이 가거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평안이 가거라. 이곳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가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보면 Go in pe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in peace. 근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시면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이 전체사가 헬라와 원어에서는 인투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이 이 번역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Go in to peace. 평안이 가거라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평안 속으로 가거라.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평강의 삶으로 바뀌리라. 아멘. 왜 평강의 삶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Go in to peace.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게 뭐가 바뀌었길래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의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는 혼자였으나 혼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그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의 인생에는 평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바리세파 사람 시몬의 모습과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언제까지 의례적이고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날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여인처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누가 나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평강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가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내 눈물을 내어놓는 신앙생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생활이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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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었네 아버지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었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내 삶을 바꾸네 아버지 내 삶을 바꾸네 아버지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숙여이 내 삶을 바꾸네 아버지 내 삶을 바꾸네 아버지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내 죄를 씻었네 아버지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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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상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삶의 고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십자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 맘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천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 뜻 다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거셨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로 명하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치여다. 낭망함이 떠나갈 치여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무엇이 나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밝게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사는 인생 내 조건으로 살지 않고 상황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만 살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한 번 저 앞에 주의 삼상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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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directing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영원한 그 사랑 신만 위해 죽으신 만 위해 나 신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만 위해 나 신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 또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들 그러나 오늘 나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부하십시오 주님만을 선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쌓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 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그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죽게 드립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한 분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위에 여우사 공동체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